안녕하세요 잔쌤입니다. 함께 요양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먼저 읽어내시고 중요한 문장이랑 같이 매칭해서 답하러 찾아내 보도록 할거에요. 자, 개인들은 빈칸을 갖고 있어요. In the time of the day, 어떤 그 날에 시간에 있어서 When they prefer to sleep and wake up, 그들이요. 자고 싶은 시간이 있을거고, 끼고 싶은 시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자, 그런걸 선호할 때 개인들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차이점이 있더라, difference, 혹은 similarity, 유사성이 있더라, 우리 차이점인지, 유사성인지, 그걸 찾으러 가보도록 할겁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나는 깨고 싶고, 나는 이제 자고 싶어하는 그 유사성, 우리 유사성, 혹은 차이점, 요거 이제 찾으러 가는데 저는 Mother Nature부터 끝까지 읽어내면서 여기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우리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Never pass on a biological trait here. 자, 여기서 이 생물학적인 특성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useful of, useful variability, 여기 별표하시고 이게 다양성이죠. 자, 우리 대자연은요. 이렇게 아주 유용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In when, 자, 여기 when, individual, 우리 아까 individual, 개인들이 시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지, 유사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자, 개인들이요. Within a collective tribe, 집단적인 이런 부족 속에 있는 이런 개인들이 Go to sleep, 잠자고, and wake up, 깨는 데 있어서 자, 이런 아주 유용한 variability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답은 difference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hat, 그것은 could enhance, 자, 뭐를 향상시켜주느냐. 바로 생존의 안정성과 자, 그래서 그것에 의한 이 종들의 fitness, 적합성을 플러스로 이끌어 주더라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밑으로 가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우리 부족이, 부족이 같이 집단으로 사는 부족들 간에 자고 그리고 깨고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깨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인디비주얼들은 이런 개인적인 differences, 차이점을 주면서 깨고 자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것이 promote, 아까 위에 말로 치면 enhance, 뭐를 늘려줬습니까? 자, 그들의 그룹으로서의 survival safety, 바로 생존의 안정성이라던가 fitness이라고 하는 적합성, 이런 것들에 이제 플러스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해서 정답은 survivability라는 생존성으로 가셔야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참고로 B번에 1번에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창의성이에요. 우리 창의성 얘기가 아니라 so, probability라고 하는 fitness, 생존성,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으로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